해도 돼요 키위씨? 키위씨 뭐하고 계세요? 우리는 동영상이 부족해요 우리 유튜번데 엄마가 편집을 못해서 응? 우리 키위의 귀여움을 못 닦고 있어요 네 우리 키위 엄청 귀엽죠? 손 주면 이불 주는 놈이에요 하나 가르치면 두 개를 알아요 뭐죠? 동영상 찍는 걸 아는 건가요? 지금 배경 잡으면 캠핑클럽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제 유튜브로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커밍 꽂아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한 지 얼마 안 떴는디 공 터지겠어요 케이씨 오 천재야 천재 갑자기 벌로 너무 무한거죠? 땅콩 없으신 분? 땅콩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? 한 살 되신 분인데 한 살 되신 분인데 14개월 되셨어요? 우리 너무 조그만인데 왜 이렇게 모르겠는데 난이 물었어 카메라 싫어요? 근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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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